이스라엘의 특별한 올리브오일을 소개합니다. JHLI 올리브오일은 이스라엘에서만 생산되는 코셔 인증을 받은 유기농 올리브오일입니다. 그 중에서도 바네아 올리브는 이스라엘 남부 가데스 바네아가 원산지이며 이스라엘의 기후와 토양에서 최고의 품질로 생산되는 올리브입니다. 바네아 올리브는 높은 함량의 항산화 성분을 포함하여 맵고 쓴 맛과 강한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저희 올리브가 생산되는 유기농 올리브 농장은 수확과 동시에 바로 냉합착으로 올리브를 짜는 시스템으로 최상의 맛과 높은 영양가를 보존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생산합니다. 이 특별한 올리브오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기상캐스터